안녕하세요 이번 엔믹스 분들의 오오 브이로그를 맡은 세영입니다 오늘은 1일차 연습날이고요 조금 일찍 왔습니다 첫 번째 연습날에 새벽까지 연습을 했거든요 밤부터 그래서 진짜 다들 너무 힘들어하고 정신도 없어서 카메라를 깜빡하고 켜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은님 그네를 배워보겠습니다 시작해요 둘 셋 짠 여! 세영이가 계속해서 나아야 돼 처음에 뒤로 찰 때 이렇게 차지 말고 이렇게 위로 일정 타서 이렇게 떠는 다음에 이렇게 돌아 안녕 친구들 안녕 연습이 끝난 소감이 어떠세요? 저희 5시부터 했는데 지금 9시 반쯤 됐거든요 오 열심히 해요 근데 진짜 많은 소리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희가 약간 체력적으로 좀 힘든 것도 있는데 힘든 것도 있는데 힘든 것도 있는데 약간 기술 물리 쪽 물리죠 뭐 무슨 동작이 제일 힘들어요? 근육 진짜 근육을 채워요? 우리 힘으로 이렇게 엉덩이 밑에 받쳐서 해야되고 진짜로? 그것도 엄청 힘들고 제일 처음에 서연이 봤을 때 바닥에서 발로 찼다가 이렇게 있다가 막 하는 것도 엄청 힘들고요 그리고 그 3절에 다리 꺾어가지고 뒤로 가는 것도 힘들고요 다행 근데 왜 이렇게 하루가 길고 꿀잠각 당장 암튼 이렇게 2일차 연습 끝 3일차 때 봅세라 안녕하세요 이가은씨 우리 조스 봐 이가은씨 성준이가 오늘 종료해 아 어떠세요? 머리 예쁘게 하고 오신 소감이 어 뭐해 뭐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엔믹스 4 1차 연습날 짠 오늘 저희는 그네를 성공해야 합니다 다리 차서 뒤로 넘기는 거 갈곰을 맞출 때까지 할 거고요 어? 갈 길이 멉니다 처음에 얘를 이렇게 하고 놀았을 때 나한테 이뻐다 다시 시작할게요 웅 자 둘이 더 하는데 조금 더 하자면 빨리 와 안녕 오늘은 채영이와 유빈이의 개인연습날 저희 여기서요가 많이 몇 번 미뤄져가지고 저희가 엔믹스 연습은 다 끝났는데 굳은 몸을 풀러 개인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강한이 오면 나도 이때 와서 할까 그럼 다 하고 가 온 김에 왜 또 와? 밥 먹으러 안 먹고 와서 좋겠다 뭐 먹을 건데 또 다이어트 해? 뭔가 또라고 하니까 살짝 양심이 양심이 좀 찔리긴 한데 누가 들으면 나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겠다 몸부터 풀어야 돼 몸을 풀어줘 몸을 풀어줘 몸을 풀어줘 잘하지 뗀어서의 기구가 아니었니? 우리는 이제 몸을 풀어야 할 나이야 아니요 뼈랑 근육이 덮친다고 맞아 짠 차단 뭐 조상 로그 로그 개 자 으악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입에다 왜 이렇게 도qua 여러 도qua 어디 가셔 모자이크 잘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지킴TV.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엔믹스 촬영 날. 마밤. 옆머리를 자를 거예요. 이 정도. 여기 긴 머리를 잘라보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리. 어? 그렇게 싹. 너무 손실감이 일어나. 여보 고데기를 하면 이렇게 좀 짧게 자른 듯. 봉사TV 10초 전으로 하고 싶은데. 고데기를 하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아 괜히 나댔다. 한 번 자라. 그런 모습도 사람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되나 그냥. 오 굿. 괜찮아? 응. 스프레이 간다. 돌이킬 수 없다. 가보자 뭐.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스프레이로. 엄마야. 하세영의 리폼 교실. 엄청 블링블링 반짝반짝해요. 이거 왜 연기가 나요 여기서? 응? 이거 왜. 열 때문에 그래. 열 때문에. 불 낸다 불 낸다. 시원아 불 낸다. 시원아 불 낸다. 짜잔. 예쁜 TV. 짠. 오늘 세영 언니가 머리 해주게 됐어. 처갖다. 아니 근데 도안이 없어. 워컷. 아아. 아아. 가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구람 TV.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왜요? 직각이야. 어 어떡 TV. 제가 이걸 가요. 내가 이걸 가요. 저. 다은 언니 불러 조심하시길. 괜찮다. 아 이거 번쩍 있어. 슈에 미용실에서. 알아요? 슈에 미용실을 하면. 깜세요. 다들 나오면 빨리 비키세요. 제가 할게요. 내 탈 잡아. 언니 어디예요? 혹시 어디예요? 시간이 안 남았지? 네. 언니. 머리 한 번만 해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내 머리에 문제였던 거. 이렇게. 이거는. 시간이 될까요? 그러면 일단 옷을 갈아입고. 용언. 지금은 촬영장 간기. 아니요. 저는. 리니. 파트입니다. 이렇게. 안쪽이들도. 엄청 많이. 달았어요. 선영 언니. 사랑합니다. 촬영장에서. 봐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혜림입니다. 맡은 파트 말씀해주세요. 지우님이요. 다리 돌리기 잘 할 수 있으신가요? 일단 다쳤어요. 다쳤어요? 연습실에서 계속 쓸렸어요. 아유. 왜 이렇게 몰고를 하셔야죠. 코 파지 마세요. 예림 씨. 예림 씨, 코 파지 마세요. 우리도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어? 언니 우리 둘이 같이 찍을 거야. 어때? 근데 지금 둘 다 얼굴에 그물이 있거든요. 저기 빛 때문에. 얼굴에 그물이 생겼어. 맞지? 안녕 TV. 안녕 TV. 아 눈이 너무 부셔요. 마킹하러 갑시다. 마킹 타임. 어? 이거 그거 알지? 손에서 뭘로 질이야. 왼손은 거둘 뿐 그런가? 언니 근데 폼이 조금 이상했어. 나 완전 달아. 나 진짜 달아. 넣어봐. 넣어봐 어 꼬리 나 옷 즐거워줘 나와 넣어야지 잘 봐 나의 멋짐을 억기 나의 멋짐을 봐도 농구 생각보다 A였어 계속 도네 오 깔끔 왜 이렇게 잘해서? 세리머니 세리머니 어서 귀여워 오 잘 왔어 신난 쿼카 저는요 라볶이가 먹고 싶어요 여기 얘를 보면서 노출 지금 빨간색이랑 라볶이가 먹고 싶어요 지금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촬영이 끝났기 때문이죠 약간 너레이션 넣는 느낌이네 벌써 서자마자 미쳤네 미쳤네 안녕하세요 히어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엠맥스 5호 촬영 끝 안녕 저희 열심히 했으니까 영상 예쁘게 봐주세요 안녕 안녕 여기서 한번 언니 브이로그 카메라 굉장히 모르는 나 같이 포커스 포커스 언니한테 너무 가쁘다냥 갈랐다고 해줄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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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